지난 6일 중국의 경마 비즈니스 관련 블록체인 플랫폼 레이싱 랜드가 한국말산업중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국내 경마산업에 블록체인을 적용한 모델이 선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레이싱 랜드는 자체 플랫폼인 레이싱 오너를 통해 경마펜과 이용자들이 레이싱 토큰을 사용, 경주마를 소유할 기회와 경마상금 및 경주마의 절상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경마 레이싱과 토너먼트는 물론 말에 감사를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플랫폼 내 모든 거래는 스마트 컨트랙트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됩니다. 레이싱 랜드는 앞으로 레이싱 게임, 레이싱 익스체인지, 레이싱 미디어 등의 다양한 경마 플랫폼 구축에 나설 방침입니다. 특히 레이싱 미디어는 기존 경마 비즈니스에서 볼 수 없었던 서비스라고 설명했습니다. 레이싱 랜드 관계자는 경마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레이싱 랜드 회원들을 위한 경주 소셜미디어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투명한 레이싱 정보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참여와 공유를 통한 토큰 보상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감사합니다. 레이싱 랜드 회원들